침핵 페스티벌 침핵 페스티벌 컬러풀 대구 영어 토크 콘서트 톡톡 언니가 참여하는데 영어 콘서트 대표적이라며 대구시청 직원입니다 대구 행사가 뭐가 있어요? 컬러풀 대구 침핵 페스티벌 있고요 혹시 영어 콘서트 톡톡도 대표적 행사가 될 수 있나요? 톡톡 콘서트가 대구 영어 토크 콘서트는 대표적인 대구의 축제입니다 영어 토크 콘서트는 대표적인 대구의 행사입니다 이거 재밌겠다 우리도 할래?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정말 재밌겠다 같이 하자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내가 심장스러워요 야 대구에 톡톡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대구 학생이 연사 톡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사들의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11월 4일 유튜브 계정에 게시됩니다 학교 선생님을 통해 청중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에 한해 영상을 보고 구글 설문지로 베스트 토커를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중으로 톡톡에 참여하면 생기부 기지와 더불어 다양한 선물이 제공됩니다 청중 모집은 11월 3일 마감이며 5일부터 청중 투표가 시작되어 11일 마감됩니다 베스트 토커로 선정된 톡톡 연사팀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본식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gyptian 그리고 아 아 얘네 숙소 아 아